비주얼의 소유자 손을 뻗어서 하체로 또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왼쪽도 한번 뿜뿜하고 계십니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비밀을 감춘 경찰 윤재인 역으로 수사장래에 처음 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많이 감춰진 것 같아요. 어떤 걸지 너무 궁금한데요.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진영씨의 초능력을 트레이닝까지도 시킨다고 합니다. 네. 아우 멋집니다. 정면 보고도 왼쪽 여기가 표시해둔 곳에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몸을 틀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장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흥미진을 할 긴장감을 불어넣는다고 하는데요. 현대력까지 선보인다고 하죠. 아 너무 어머니 눈 빛에 벌써 빠졌네요. 어떻게 아니면 또 드로맨스 케미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죠. 네. 아우 너무나 멋집니다. 예쁘고 다하는 걸크러쉬 형사 은지수와 정말 똥 닮은 놀라운 싱크로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우 정말 이 당당한 파워워킹이 은지수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수사함을 아주 해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여자들도 반하게 만드는 우리 김바솜씨 아니겠습니까? 은지수 캐릭터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아 더 많으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꿈꾸는 거 아닙니다. 이 두 분이 함께 네. 브라운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너무나 눈이 부시는데요. 정말 역대적 비주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봄이 온 것처럼 들었는데 장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좀 서로 견제하는 모습 한번 연출해봐도 될까요? 살짝 팔짱을 끼고 사이코메트리와 경찰 윤재인의 만남 우리 이한과 윤재인이 사이코메트리 그녀석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사이코메트리하는 모습을 살짝 연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실까요? 어? 어? 지금 다가갑니다. 하지만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윤재인 네. 아 정말 풋풋합니다. 이 과즙 밑에 있는 두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이코메트리 그녀석에서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두 분이만 아우 시원시원시원 뭔가 약간 미세먼이가 거치는 기분 아우 기분 좋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손을 들어 보이며 자연스러운 포즈로 네. 그리고 이 부분 밝혀주고 계십니다. 네. 하트로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잘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라드라맙니다. 사이코메트리 그녀석 파이팅! 네. 좋습니다. 내부니 표추가 사이코메트리 그녀석의 그녀석입니다. 네. 너무나 기대돼요. 네.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